아이돌분들이 한볼리 꼭 나가봐야 된다고. 릴레이처럼. 하드아이, 안녕하세요, 아이디 미현입니다. 베스트 비 더 보이스, 안녕하세요, 도보이젠입니다. 후, 수신이야? 어, 뭐야? 다리가 없어요. 쳐다보고 있어. 나 무서워. 엄청나게 주차요금이 많이 결제한 적이 있답니다. 1,200만 원이야. 어? 그럼 번호가 똑같은데 다른 차인 거예요. 나올 때 봤더니 그때는 차가 없어졌대요. 공포 영화야. 마르게? 이거 뭐야? 목을 졸랐다고? 그래서 못 열고 뛰어내리신 거구나. 아니, 왜 저러고 살아. 살인자야. 그렇지 않아. 저 아무 말도 못 하고. 야, 저게 진짜 사람. 야, 저게 진짜 사람. 다 아이왔. 오브샷.